내가 쎄퀴 안시잖아 아 저거 언제 끝나 진짜 아 왜 하필 내가 켰을 때 하고 지랄이지 그전 안하고? 나 아까 1시에 12시 일어났는데 2시까지 공사 안하던데 씨발 아니 이거 씨발 또 왜 해야겠나? 아 이 개새끼는 뭐야 또 아 씨발 아 옛날 마스터는 안 그리우신가요? 와 꼬틸 뭐냐? 어? 아 아이 X같네 아 저거 뭐 안 되나? 아 X같네 아 아 궁 빨리 써주지 아 이거 봐야돼 러블 이거 봐야돼 아 난 만장하겠네 오 어 야 저거 못잡아? 아 진짜 아 근데 저걸 못잡냐? 뭐야? 아니 자이라 꽃 이거 뭐야 꽃 딜 아 참 아 아 씨발 오늘 지환이 그날이니까 다들 말에 온도를 낮추는걸 추천한다 한 2,3일은 알아서 사려 아 아 아 아 오늘 지환이 그날이니까 사려 이런데 씨 entrance 저게 빡치러 가는 말이라니까 어? 개새끼가 아 아 아 아니 이제 미니연만 봐도 화가 나 어 그리고 오늘 웅 웅 야 저 개새끼 또하네 봉사 씨발 뭐 구멍을 저렇게 많이 뚫어 뭐할라고 씨발 못갔네 아 아깝다 아 좀만 빨리 끄었으면 되는데 아 와 저 새끼 망치질까지 하네 야 이제 그래 씨발 얼른 해라 구멍은 다 뚫었나봐 이제 못질하네 얼른 빨리 메모리 해 씨발 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 네이스 좋아 레닝스톤 오 10만명 찍으면 키보드 소통 써서 13만원에 판다구요 아아아아 씨발 뭐야 이거 아 좀댓네 이분이 너무 세진다 이거 아 그래요? 잠시만 잠시만 한타 해야돼 네이스 아우 고맙습니다 아하 얘네도 대충 5핀 갔던데 어 일로와 리신 좀 내꺼 어 뭐야 종호 여기있다 2픽에 수영장도 안가네 존나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수영장 갔다 어릴 때 존나 어릴 때 수영장에도 오줌 한 번씩 갈게 아 저거 쓰레기네 진짜 야 오줌을 수영장에도 왜 싸 거절에 찜질방 가서 탕해서 싸는거야 이 새끼야 족도 모르네 그냥 어? 수영장은 씹의 바지 뭘 설수하였어 시발 야 그거 그냥 그 상태는 그냥 어? 발로 똥꼬 차도 무죄야 씹발 싹커킹 날려도 미친놈이네 그거는 그거는 씹발 에바지 어 아 뭐야 닿제놨네 전 거기서 찜질방하면 애들 들어가면 탕 안들어가요 아니면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 애들이 막 물장구 쳐야되거든 근데 가만히 있다 거면 씹발 거기 들어가면 안돼 거기 이미 오염됐어 부르르 떤다가 가고 그냥 한 대 때려야돼 어쩔 수 없네 종호영 상대편에 있다고 하니까 전력으로 갑니다 그냥 갔다올게요 종호영을 제 도구로 버무려 드릴게요 네 아 내가 더 빨리 왔다 야 인비를 갈까? 아 종호영도 진심모드네 트위스트 페이트? 도게 좀 저려갖고 카드 좀 눅눅하게 만들어드려야겠네 아 2, 3, 10만원 오케 개빡기만 할게요 뒤졌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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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담필대 아니야 지금 야 일로와봐 이 사람 여기서 잠수타 어? 어? 뭐야 어? 지금 움직이면 안되는데?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심인거냐고 야 이 새키 어디갔냐 카이사? 에이쓰! 아 이런식으로 이기기싶지 않은데 제대로 된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데 레이스 레이스 처음 레이스 레이스 아니 그거랑 별개로 위가 너무 터지는데 뱅스터 조이치 스킬 이름 말살 말살이잖아 아 바뀌었구나 아 바뀌었지 옛날에 상봉 야 칼 다 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전멸 해주지 슬로우를 힘드겠다네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레이스 아 깨비 야야야야야 뭐해 아니 왜 들어가 아 르블랑 다행이다 아 아 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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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힐이 왜 분신에 들어가 시발 스턴 레이스 아 지원님 바드간 정말 잘해주네 아 야 아 거리 안댔는데 아 야 ㅈ됐어 아 아 아 아니 왜 저렇게 하지? 넷톡에 범벅이 되었을 치그라 아 아 아 아 아 아 씹아 왜 안 죽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끝났다 끝내, 끝내, 끝내 아.. 종우영 너무 상심하지마요 상대가 나잖아 비가 못 졌 듯이 당을 한거잖아 아 이거 르블랑이 젊나 잘했다 멋있습니다 메스터 축하드립니다 근데 카이사 왜 한 번 버셔 나요? 아니야! 나 처음 본 사람이예요! 그치니 10만원 으잉, 기물이 으잉, 기물이 으잉, 기물이 으잉, 기물이 아, 어U쉣 너무나나! 너무 맛있어 아.. 맥스터 찍은 건 뭐 별로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아요 하도 많이 찍어갖고 이게 그만을 가야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잘 유지해볼게요 아 안 듣는다고 이 씹덕아 이 덩공아 혼자 들으라고 충성 네 잘 갔다오세요 기호씨 건강히 잘 갔다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시발 스트레스 받네 아 눈있어 그렇지 좋아요 한 장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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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영신 아우 진짜 믿고 있었다구 네 네 까불어 카이다 괴물지야 너같은거 43번짜리 루시안을 해도 이긴다고 나 이길러면 그만 데려와 왜 돈을 이렇게 안좋아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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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입만 네 아 좀 동원 좀 해줘요 이제 님들 네 네 네 네 네 필요없지 바로 괴물지 2대1 해버리지 네 네 아 어떻게 땄어? 아 위에 좋아요 네이스 아 좋았다 아 지완아 CS 집중 안하냐 아 씨바 아 맞았어 아 지완씨 이번 LCK 결승에서 반입된 위피만 사글에서 기대중인데 벌써 배신하신건가요? 뭔소리에요? 멜씨가 가는데 갈건데 오세요 와서 앉아가지고 마실거로 하나 사드리 지완이라고 하세요 괴물진님이라 하지 말고 지완이라고 지완이 형 지완이 형 에이스! 좋아요 괴물진이 싸베바야 혹시 어 안돼 혹시 괴물진123님 이러면 아 누구세요? 이럴거에요 지완이라고 지완이 어 갑자기 렉 뭐야 어어어 어어어 이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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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 왜이래 이거? 아니 씨바 이거 왜이래 아 나 이거 먹어야돼 아 제발 좀 돌아와라 핑 좀 아 진짜 아 시발 진짜 왜이래 아 저 그냥 이거 컴퓨터 껐다 킬게요 님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렉이 너무 심해 아 진짜 억울하다 진짜 아 아 진짜 튕겨서 지니까 존나 빡친다 진짜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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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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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이렇게 다 아니 왜이렇게 난 덤파하라그래 배신자라고 막 욕했는데 덤파 막상하는 애들은 그냥 덤파는 다 치우고 3차가선 나와야돼 그냥 그거 치트키야 지금부터 하던거 다 밀고 3차가선 준비해서 겨울 덤파 때 3차가선 공개하면 살아나 그냥 덤파 때 어 불 다 꾸고서 다시한번더 두둥하고 강해져야 돼 두둥하고서 옛날 일러스트 맞게 박아놓고서 상차갑송 딱 하면은 와아아아 하면서 살기다아 그거 말고 없다 지랄하지마 개소리하고 있어 야 시발 어디가 어떻게 아냐 아니 그때 야외에서 했는데 무슨 놀이동산 같은데도 냈거든 야 비 존나와가지고 옷 다 졌잖아 그때 아이유씨 왔었거든요 그때 그게 그거예요 아이유씨 나오면 호응 호응 별로 없었는데 여자 마법사 일러스트 바꾼다니까 갑자기 무수한 환호와 엄청난 호응이 야 이 새끼 너도 그때 거기 갔구나 너도 갔네 이 새끼야 너도 받았잖아 평신 야 왜 안나오냐 이거 아 저도 고맙습니다 아 시발 아 나 뭐하냐 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프리징하고 와 아 얘는 프리징도 못하냐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바라는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래요 크크 형한테 한소리는 아니구요 크크 음 밴할게요 누구라고 말 안했어요 아 미친 존나 많이 오네 애들 응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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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굳었다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왜그래 덤깅 갑시다 아 누구야 빨리 좀 눌러라 아 뉴스 눌렀네 마스터는 MMR 그냥 무시하고 일단 내판 지났는데 0점에서 지면 무조건 강등이라 음 어쩔 수 없어 와 씨발 어? 뭐야 나 방제 왜 이래? 방제 안 바꿨나? 왜 마스터 온 딜러지? 마스터를 아 내가 방제를 며칠 동안 안 바꿨나봐 뭐지 이거?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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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가야 왜 이래? 볼 수 없어 고생 가야 가야 가야